문제의 이불 이게 필리핀에서 쓰는 것이 좀 두껍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야 돼요 오랜만에 나온 코로도바 이쪽으로 해서 보면 너무너무 잔잔한 여느 필리핀의 앞바다 한적한 앞바다 저희가 오늘 어시장을 가다가 이게 같은 방향이라 잠깐 여기 들렸어요 혹시 이 코로도바에서 이 장소 보면서 여기가 어디다 라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말씀드리면 여기가 란타오 이 장소를 잘 몰라도 란타오 이름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선상 레스토랑 이게 세부에도 있고 막탄에도 있는데 이 막탄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보면 누구나 기념사진 찍죠 누구나 이렇게 서서 한 번씩은 이렇게 기념사진을 찍던 곳인데 소문에 의하면 그날 저녁에 여기를 지키는 가드가 평소 때는 가드가 저 안쪽 중간 지점이죠 거기서 여기를 지킨다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람이 불 때 계속 지키고 있다가 이제 식당 자리가 끊어지면서 날아갈 때 이제 운이 좋게도 바다로 뛰어들었대요 거기에 같이 있었으면 같이 휩쓸려 날라갔을 텐데 다행히 그래도 다행히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바다도 위험하지 그치? 근데 뭐 이렇게 근데 이제 다행히 수영을 잘했는지 그래서 목숨을 구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렇게 막아놨네 다시 재건을 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자리였지 저 자리 제가 오늘 카메라를 잘못 들고 나와서 급하게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 자리가 추억을 쌓던 장소인데 밤에 야경이 멋있었고 어시장에겐 어시장에네 비린내가 확 나겠나 이거 뭐야? 이게 꽁치 같은 건가? 누가 이걸 보고 꽁치라고 그러나 또 뭐? 꽁치나 모르지 말고 꽁치나 알겠어 네 꽁게 있다 꽁게 쇼니 문제 땅 꽃꽁기에 숨어있는 얘는 무엇인고 또 가채 같은데 이 고 stock 여기 480cm 여기서 조금만 가면 우리 동네 가는 데에서 480cm에서 450cm에서 살았는데 1kg에? 어 여긴 250cm에서 250cm? 거의 반각이네 근데 살이 있을까 모르겠다 너무 잘다 응 너무 잘지? 아쉽다 벌써 죽었네? 벌써 죽었어? 응 어 저거 참치 아니야?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자기야 이거 참치 아니야? 이게 무슨 트나 트나? 어 이거 곰치 같은거야 곰치거나 이거 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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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빠 못먹어 이거 아빠 못먹어 아 이거 곰치? 아 이거 곰치? 아 이거 곰치? 근데 엄마가 어떻게 곰치? 아 이거 곰치? 아 이거 곰치? 아 이거 곰치? 엄마가 요리할 줄 알면 엄마 호텔 주방장으로 일을 하지 그렇지 어 근데 납작한 뭐 이게 궁금해 건의는? 이게 가물치 아니야? 응 아니 넓치 넓치 자기 무조건 갖다 붙이지 마 좀 넓치 같은데 뭘 살았어 살았어 이거 숨 쉬어 어? 숨 쉬어 숨 쉬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잖아 숨 쉬잖아 어 그러네 살아있네 어 뭐가 있어 어 화이팅 화이팅 그럼 우리 아무것도 못사고 가는거야? 어 어 자기가 좀 전에 이번 주말에 남아있는 직원을 불러다가 뭘 안다고 하더니 그 다른 쪽에 가봐야지 아 자기가 안다는데? 응 아 자기는 그래도 한번 와봤다고 어 와봤지 여기가 냄새가 많이 나 마스크 썼으니까 그래도 나 잘 따르라 어우 필리핀에 정겨운 양철 지붕 여기가 냄새가 많이 나 뭐하는 데일까 여긴 또 알뜰살뜰 이불 옆에가 뭐 해졌다고 거기에다가 천을 배치겠다고 응 아 아 여기야 알아볼까 아 아주머니가 아주머니가 아 아 알아보시네 커튼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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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서 쓰는 것이 좀 두껍죠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어야 돼요 아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코트는 코트 아 땅갈랑이 또 많이 버려야 돼요 땅갈랑이 또 땅갈 착각형 커블랑이 또 바공 바블릭 코트 코트 네 아니 이번릭당 코트는 막 가는 빌라 또 옥체인지 빌라 끊으세요? 안아움아, 빌라니 이거 하나 발라? 사비지썰? 이거 하나 발라? 물어달랑 물어 집 패브릭 1,50m 1,50m? 4,40m 4,40m 2,30m 5,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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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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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너무 친절하고 바가지 안 씌우려고 그러고 좋지요 아저씨가 착하네 아저씨가 착하네 가방을 안 내도 돼 아주머니도 착하시고 좀 내렸어? 360m 360m 5kg 새우는 우리 이 집에서 사더라 예전에 한번 깎았는데 미안하잖아 다 보지로고 이게 다 보지로인가? 이게? 이거? 여기 없으면 없는거잖아 여기가 어시장 이게 다잖아 어 어 아니면 오징어를 좀 큰거 같은걸 사서 물에 데치고 오징어볶음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한잔 먹을까? 이거 너무 작잖아 아 이거 좋다 빌라 똑같네 어 이게 갑오징어인가? 뭐 갑오징어 밖에서 뼈가 보인다메 안 보이네 이거 꼴뚝이야? 이것도 사볼까? 이것도 사볼까? 이거 간장 넣고 볶아야겠다 이거 이걸로 먹물으로 만들어 만지는거 빌라 이거 320m 320m 어 아이 몇 킬로야? 봐봐 두 킬로? 두 킬로? 두? 어 두 킬로? 두 킬로? 응 두 킬로 살? 어 그러면 얼마야? 이게 380이라고 했나? 어 380 760 760 결국은 꽃게는 실패하고 응 꽃게찌개를 아주 맛있게 해줄라 그랬는데 안되겠네 오징어 볶음과 오징어 돼침을 좀 맛있게 해서 그리고 다른거 할게 뭐 있어? 돼지고기 조금 사가지고 불고기 같은걸 좀 조그맣게 하면 되지 그러면 한 끼 먹지 뭐 그래봐야 남아있는 사람이 두 명밖에 더 있냐? 아 두 명이라고 해도 전에 우리가 장어를 너무 맛있게 얻어먹어서 어 그냥 한번 헬로우 나이스 데이 굿모닝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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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